웰페어 뉴스 브리핑 박정인입니다. 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오늘 첫 번째 기사입니다. 국가인권연회가 청각장애를 이유로 진료를 거부한 의사에게 개선 권고를 통제했으나 해당 의사는 이를 불수용했다는 소식입니다. 피 진정인인 의사는 인권위 조사에서 난청 등 부작용을 우려해 청각장애가 있는 진정인에게 다이어트 약을 처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권위는 피 진정인이 의사가 진정인의 장애 정도나 약물 부작용 경험 등에 대해 문진을 통해 처방 여부를 결정한 것이 아니기에 의학적으로 진료 거부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진정인의 건강 상태에 적합한 약물에 대해 살피지 않은 채 진정인이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작용을 단정해 진료를 거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인권위는 피 진정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권고 이행 계획을 통제하지 않음에 따라 인권위법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고 지난달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세계 농아인들의 축제인 제19회 세계 농아인대회가 제주에서 개막한 가운데 오는 15일까지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대회는 청년캠프를 시작으로 세계 농아인연맹총회와 워크숍 등의 사전행사와 개막식, 문화탐방 프로그램 전시회 등의 본행사로 진행됩니다. 특히 개막식 이후에는 농아인의 국제적 관심 주제와 인권보장 등 다각적 협력 방안이나 구체적인 대안 수립 등을 위한 분과별 발표와 토론 행사 등이 열릴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이달부터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실비 지급 기준을 인상합니다. 경기도는 최근 고물가 현상으로 음식값 등이 상승하면서 실제 자원봉사 현장에서는 지급되는 실비 외에 추가로 자부담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식비와 간식비 지급 기준을 각각 2천원 인상에 식비 1만원, 간식비 5천원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